네, 우리 이제 이론 강의 마무리하고 기출 강의 다음 단계 넘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출 강의, 기출 회독 제 모든 커리, 모든 강의 교재에 대해서 당연히 수험 적합성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기출 강의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기출 회독 방법 합격생들이 극찬하는 커리큘럼이죠. 합격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단계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누구 믿겠어? 합격생들 믿고 합격생들이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잘 믿고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 또 합격생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괜히 보기 좋으라고 스마트 행정학, 스마트자를 붙이는 게 아닌데 제 강의 교재를 비유하자면 다른 강의 교재가 2G폰이라면 제 강의 교재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험 적합성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이 합격을 추구해 봅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문제가 풀리고 합격하게끔 되어 있는 강의 교재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보라는 거 보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꽃길 갑니다. 합격생의 길로 갑니다. 물론 이제 쉽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체력적으로든 정리적으로든 또 긴 레이스니까 또 힘든 부분이 있겠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함께 같이 또 파이팅해서 극복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또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창구들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챙겨야 될 것들 이제 OT에서 제가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말씀드릴 건데 이 40분은 이 기출 강의를 가장 잘 흡수하고 여러분들 점수를 팍팍 올리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행정학 전체 여러분들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행정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뭐 OT다 OT니까 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설명해 주겠거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부터는 재소개도 생략하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소개도 생략하고 딱 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볼 거니까 꼭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 후기들 제 강의들은 합격 후기들 보면 행정학 점수는 당연하고 모든 과목 점수가 빨리 올랐다 이런 후기들 많아요. 그 이유 시험에 철저히 맞춰서 공부를 하니까 그걸 이제 기출 강의 OT에서 잘 듣고 흡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이전에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매년 새로 들어오는 수험생들 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잘 모르니까 합격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빠르게 합격했던 분들의 공통점을 그대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입을 통해서 전달만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저와 함께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격 못할 뻔했는데 합격하거나 아니면 3년 만에 합격할 뻔했는데 1년 만에 2년 만인데 1년 만에 더 빠르게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공부 방법을 잘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기출문제 아주 본질적인 원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기출문제 왜 그렇게 모든 합격생들이 강조하는 걸까 모든 시험 불문하고 모든 과목 불문하고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합격생들은 다 입을 모아서 따라하잖아요. 다시 잘못 말했어. 합격생들은 다 입을 모아서 말하잖아요. 근데 왜 수험생들은 따라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출문제 다른 건 어떡하지? 여러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까 합격생들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합격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원리부터 좀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하는 거 시험 공부 공부랑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공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 에 맞춰서 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러 가는 거니까 시험 공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뭐겠습니까? 타임머신 있어요? 타임스톤 이런 거 없죠? 미래 가서 실제 시험 문제 보고 올 수가 없어. 제일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 객관식 행정화 시험 문제 패턴 정말 일정합니다. 정말 일정해요. 매년 변화가 심한 과목도 전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일정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나와. 그러니까 더더욱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내가 볼 이 과목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점점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나는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또 이건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보고 이건 덜 나오니까 좀 덜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외워야 푸는구나. 이걸 이해해야 푸는구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게 되겠고 처음에야 똑같이 다 힘들겠지만 시험 문제 파악이 되신 분들은 점점점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만큼 그만큼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많은 수험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것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 또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의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넉넉하게 합격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 계속 까먹어요. 또 우리 행정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엄청나게 많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이건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 하에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라도 하기도 벅찬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그냥 넉넉히 앞서서 합격 커트라인에 넘게 됩니다. 절대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보는 제가 제가 어떨 때는 보지 말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는 만큼 점수는 더 불안해지는 거니까 제가 보라는 걸 봐야 점수가 불안하지 않게 넉넉하게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 원리 명심을 하시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험공부라는 뭐라든지 간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기 실수 X를 미리 쳐버릴게요. 실수 이게 뭔지 설명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방금 전까지 본질적인 원리를 들어봤으니까 점점점 구체화시켜 볼 것인데 시험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기본서 정도 혹은 이론강이 한 번 들었는데 다 이해가 안 가 이론강이 또 들어 이론강이 이론강이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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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빠뜨리고 내가 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리겠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그런 마음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데 지금 X를 미리 쳐놨잖아요. 시험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공부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문제에 적용해서 다 맞추면서 시험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더 잘 풀릴 테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 백날 해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가능해. 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부하고 수석은 가능해요. 이거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5년 이상 공부하고 수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1년 만에도 합격한단 말이지. 특히 이제 행정학은 많이 어렵지만 행정학 학문 자체는 어렵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아주 가볍게 95점 100점은 1년 만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법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모든 과목 마찬가지요. 시험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건 절대 시험공부가 아닙니다. 훨씬 빠른 방법. 바로바로 합격하는 방법. 우리 시험공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체로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네 나오면 어떻게 나오네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고 기본서를 본다 하더라도 꼭 발체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서를 본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결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죠.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 자체가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안 올라요. 백날 해봤자 개념이랑 문제는 또 별개예요. 개념을 배웠으면 이게 문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상관없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리죠. 시험 문제 안 풀리니까 할 말이 안 나고 점수가 안 오르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게 아니라 먼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험 문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하면 일단 문제가 잘 풀려요. 개념이 좀 부족해도 문제는 잘 풀려. 그리고 객관식 행정 시험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더 심해. 더 심해.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일단 일정 점수가 팍 올라가고 할 맛이 나죠.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수험생들은 더 부족해. 그래서 넉넉하게 또 합격을 금방 해버리고 공부 방향. 자 그래서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파악부터 기출문제부터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스스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는 들었던 거예요. 기출문제를 스스로 못 읽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론 강의 때부터 당일 복습으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어마어마한 기출문제를 다뤄주지만 당일 복습으로 기출문제제 복습을 철저히 시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돼. 이론 강의 OT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론 강의 복습 방법 다 알려주면서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 기출 강의 두 번째 단계 보시면 특히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이제 막 두 바퀴째야. 아직 부족한 거 많죠. 첫 번째 이론 강의 들었던 거 까먹은 거 많죠. 하지만 하지만 적어도 아 이런 게 많이 나와. 나오면 어떻게 나와.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기출 강의도 듣고 그 이후에 혼자 복습도 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원리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기출문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자체에 정말 초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복습 방문 다 알려주겠지만 기본서 혹시라도 찾아볼 거면 필요한 부분만 문제결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 보통 기출 강의 하면 한 문제 문제 해설 정답 뭐야 문제 해설 정답 뭐야 이런 식으로 기출 강의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게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투지폰이다. 뭐 투지폰 전화 잘 돼요. 투지폰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다 투지폰이니까. 그러니까 저 빼고 다 투지폰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 이게 우리는 한 문제씩 푸는 게 아니고요. 기출강의에서 선지별로 뜯어볼 건데 왜냐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선지별로 출제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시험 공부 어떻게 한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한다. 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선지별로 물어보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 선지별로 출제 포인트별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죠. 물론 나중에 실력이 되면 출제 포인트가 마구마구 섞여 있어. 동영 모의고사 전범위 섞어 나서 그래도 공부가 되지. 이제 두 바퀴 째다 보니까 아직은 아직은 출제 포인트 별로 모아서 봐야 아 이 출제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구나 싹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기출 문제 많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장 시험장에서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옳지 않은 거 해놓고 1, 2, 3, 4번 디테일한 출제 포인트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걸 각각각각 해체시켜서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있지. 한 문제가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문제를 통째로 보겠지만 원칙은 출제 포인트별로 선지 단위 해설이란 건 중요한 건 출제 포인트별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딱 물어보는 선지의 내용에 배경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OX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OX만. 그래서 무엇이 출제 포인트로 나오면 거기서 OX를 판단하기 위한 건 무엇이냐. 그때 OX 판단의 쓸모없는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는 강의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배경 지식 다 설명해 줍니다. 이해는 강의 들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는 배경 지식 말고 OX를 판단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정답을 찍었어. 감독관이 와가지고 이거 왜 3번 왜 정답을 찍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시험공부는 이렇게 시험장 가서 해야 될 핵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도출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단계 거기에 맞춰서 기출 강의 단계 거기에 맞춰서 이론 강의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해는 제가 시켜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해는 다 제가 시켜주니까 강의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행위 시험장 가서 출제 포인트별로 선지별로 OX를 딱딱딱 판단할 줄 알면 아주 쉽게 고득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게 뭐냐 행정학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방대하고 잡탕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행정학은 굉장히 체계가 없는 학문이에요. 잡탕이에요. 잡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행정학 그 자체를 힘들어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시험 문제를 보면 길이 보인다고요. 저 보고 선생님 저는 행정학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몰라. 행정학 가르쳐도 몰라. 하지만 선생님 객관식 행정학 어떻게 문제 잘 풀고 점수 빨리 올리나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길은 시험장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해설 방식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겠죠. 여기 이게 뭐냐 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틀리게 출제된 거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뭐겠어요? 보통은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혹은 옳은 거 고르라고 해도 틀린 거 세 개 골라내면 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를 틀리게 바꿔서 내는가 이거 알면 대부분 다 문제 푼다는 소리예요. 어디를 틀리게 바꿔서 내는가 거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또 아무거나 안 내 아무거나 눈 감고 찍어가지고 이 단어를 틀리게 바꿔야지 이런 게 아니죠. 당연히 행정학에서 의미가 있는 거 공무원으로서 미래의 공무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의미가 있는 걸 바꾸니까 출제 포인트는 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틀린 선지들 모아서 모아서 출제 포인트를 모아서 보게 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론 강의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개념 당연히 부족합니다. 까먹은 것들 많아요. 되살려야지. 핵심 개념을 먼저 다 설명해 줄 것인데 가끔씩 선생님 저 개념이 이론 강의 한 번 들은 거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들어야 되나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오라고 그랬죠. 저희가 제가 알려준 당일 복습 방법 이론 강의 때 알려준 당일 복습 방법을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넘어오는 거고요. 본인이 너무 복습도 안 하고 안 일하게 했으면 다시 듣는 거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넘어오고 선생님 개념 부족한데 압축강의 같이 들어도 되나요? 압축강의 개념 설명보다 기출강의 개념 설명이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2단계에 맞게끔 두 번째 받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 맞춰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겠고 중요한 틀린 선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틀린 선지로 출제 포인트를 알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지겹게 반복돼서 출제됩니다. 하여간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하지만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왜냐? 객관식은 정답이 명확해야 되거든. 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OX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출제하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는 정말 지겹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시험장 가서 기계적으로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린다. 그것도 우리 시험장 가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합격생 기준으로 20문제 중에 한 15문제 정도는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합격생 기준으로 한 2, 3문제 정도 생각하면서 푸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생소한 것들 어쩔 수 없이 찍는 것도 있겠지만 15문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95,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알려준 원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풀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풀 시간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맞춰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객관식 생장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바꿔내는구나. 패턴을 본인이 설명을 못해도 이미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또 이거는 OX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걸 틀린 선조라는 걸 못 봤어.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건 거의 옳은 거둔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체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보는 게 나왔다거나 행정학은 무한정하니까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건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거 나옵니다. 그런 건 대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나온다는 거구나. 아니면 본인이 좀 까먹었어. 그래도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감이 좋아지는 거죠. 감 내공이 쌓이는 거죠. 아무 내공이나 쌓으면 쓸 데가 없는 것이고 이 내공을 쌓아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옳은 선지는 무엇인가 자, 옳은 선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냥 옳다 옳다라는 걸 공부하면 되는데 이 틀린 선지 계속 공부해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 어? 여기서도 이 부분 바꿔서 낼 수 있겠는데 패턴이 있더라고 그랬죠. 옳은 선지 중에서 틀린 선지로 바꿔서 이미 냈던 것들 혹은 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해설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옳은 선지 중에서 옳다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들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좀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난해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좆 먹어 괜히 고민되고 읽어봐도 모르겠으니까 또 읽어보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 줍니다. 처리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거 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생길까 봐 그냥 들어주세요.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기출 강의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습 방법 제가 다 일일이 지정을 해 줄 거예요. 복습 방법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은 어떻게 하냐 예습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습은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하면 돼요. 똑같이 초시생이고 이론 강의 들은 상태를 하더라도 다른 과목 이론 강의 듣고 와서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재시생이라 조금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예습은 괜찮아요. 자 오늘 진행되는 1에서 3강 오늘 이제 OT랑 1에서 3강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1에서 3강 튜토리얼 튜토리얼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적응할 수 있게 좀 천천히 나갑니다. 들어보면서 아 강의가 잘 들려 예습 안 해도 돼요. 아 좀 빨라 그러면 예습을 하는데 예습 방법은 간단해요. 기출문제 질문 읽어보고 암기용 해설 정도 봐주시면 돼요. 물론 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전체 문제 한번 읽어보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암기용 해설 암기용 해설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틀린 선지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옳게 고치면 무엇인지 그게 적게 있는 해설이에요. 출제 포인트 한번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 정도는 지금 방금 말한 거에서 조절하시고요. 실력에 따라 자신의 실력에 따라 조절 안 해도 되는 사람 안 하면 되겠고 전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암기용 해설을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암기용 해설 보고 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일단 강의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강의를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놓치다 보면 자꾸 뭔가 자기만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해질까 봐 예습을 넣는 것 뿐이고 중요한 설명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들을 때는 이게 너무 스마트한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뭐 보세요 뭐 보세요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한 문제씩 하면 너무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선지 단위로 한다는 것은 가끔씩은 문제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씩 제가 최대한 왔다 갔다 안 하도록 문제 배치를 해놓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찾느라 설명 놓치지 말고 제가 다 띄워주니까요. 웬만하면 교재보다는 강의에 집중하고 교재는 정말 이제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잘 안 들어오는데 그때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정도 이건 내가 좀 신경 써서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는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집중 복습 당연히 복습 과정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이거예요. 출제 포인트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배경 지식 제가 강의 시간에 이해시켜주기에 부연 설명해주는 것들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건드리지 말고 뭐 하면 좋겠지 하지만 다른 방법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딱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출제 포인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구체적인 방법 다시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고 나서 제가 매회 하프 모의고사를 주니까 실력 점검해보고 문제 해결 연습을 합니다. 기초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출제 포인트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초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데 푸는 거 아니에요. 자기 셀프 테스트는 제가 다 자료를 줘요. 이론 강의 기초 강의 다 하프 모의고사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많은 모의고사들이 다 실력별로 커리큘럼별로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초 문제로는 이걸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해설 강의를 서브 강의로 올려줬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기초 강의 하프 해설 서브 강의는 거의 안 봐. 거의 안 봐. 거의 안 봐. 실제로 제가 하라는 복습만 제대로 해도 하프 그냥 다 풀리거든요. 하프 해설 강의가 그닥 필요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뭔가 해설이 없으면 공부하기 버거하는 분들이 없진 않아. 그래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냥 올해부터는 그래 괜히 해설 강의를 올려서 강의 목록에 해설 강의 몇 개 들어가고 괜히 뭐 심리적인 부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해설 강의로 도움을 얻는 분들보다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올해부터는 하프는 해설은 제가 뺄 것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직접 답변을 해주잖아요. 네이버 카페 혹시 이제 몰랐던 분들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원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도 있고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이 뭐 각종 공지사항들 뭐 개정법령이 있다든가 등등 공지사항들도 올라가니까 여기에 올려주시는 게 뭐 가장 편할 겁니다. 여러 가지도 확인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로 올린다. 자 그래서 하프 해설은 제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큰 결단 그래서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뭐 저도 뭐 해설강의 안 찍으면 저도 편하고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공부하면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빼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죠. 질문 있으면 어차피 제가 다 해결을 해줄 것이고 뭐 답변은 웬만하면 하루 이내 올라갑니다. 제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 웬만하면 하루 이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당일 복습 방법 당일 복습 방법 자 당일이에요. 당일 당일 우리 실강생 분들은 저녁에 강의가 진행되니까 다음날 오전 오후 정도로 합시다. 오전에 일정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원칙은 당일이에요. 원칙은 당일 이것도 제가 설명해 주면 많이 뜰 거거든요. 이걸 당일에 하는 거 맞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고 혹은 당일 복습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익숙지가 않은 거야. 워낙 스마트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당일 당일 계속 강조합니다. 당일에 이걸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뜰 거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나요. 금방 다시 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영어 독해 국어 비문학은 좀 문제가 이질적이고 그 외의 문제들은 디테일은 다르지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객관식 OX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원리 그런 부분이 원리가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올라갈 건데 대신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띄우는 거 망설이는 이유가 있겠죠.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적응 기간. 이게 처음에는 막상 익숙해지고 몇 번 해보면 잘하거든. 처음에 힘들어해. 처음에 안 해봤던 방식이니까.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을 때 그냥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냥 꾹꾹 누르는 뭐라고 그래 투지폰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더라고. 너무 어색하더라고. 또 그냥 누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든 그렇죠. 하던 게 편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스마트폰을 안 썼어. 스마트폰의 어마어마한 세계. 저 혼자 투지폰으로 누가 좀 송금 좀 해줘. 잠깐만 은행 가서 송금 그러고 살았어. 어마어마한 이 혜택을 못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고 안 해봤던 방식이다 보니까 또 워낙 스마트한 방식이다 보니까 적응 기간은 필요하다. 근데 적응할 수 있게 진도 처음에는 좀 조절하면서 또 튜토리얼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다. 자 일단 우리 우리끼리는 지금 강의를 1회독으로 할게요. 기출강의 내에서는 기출강의 내에서는 총 다섯 번을 반복을 할 건데 1회독 뭐 다른 회독 방법 그런 거 적용하지 마시고 기출강의 안에서 1회독 그리고 이제 복습으로서 네 번을 더 볼 건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2회독자 복습 순서표를 나눠줍니다. 복습 순서표에 따라서 그대로 한 번 더 복습하면 되는데 그게 강의 순서예요. 선지단위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습할 때도 그 순서 그대로 한 번 더 이러면 거의 강의들은 순서 그대로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같으면 기억이 잘 나요.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 기억이 더 잘 나는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보면 기억이 잘 나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제를 회독하게 될 건데 참고로 강의에서 모든 문제는 다루지만 모든 선지를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겹게 나왔던 거 또 나왔어. 또 볼 필요 없겠지. 맨날 똑같이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혹은 의미가 없어. 이건 뭐 그냥 옳은 선지 하나 채우기에 들어간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복습할 때는 한 번씩은 봐야 돼. 그래서 전체의 문제 전체의 선지를 회독하게 될 건데 여기를 이제 3회독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본인이 혼동되는 문제나 선지의 표시를 남깁니다. 자 이건 뭐다? 전체 문제의 전체 선지에서 본인이 혼동되는 것에 표시를 남긴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작업이에요. 작업. 공부는 그 다음에 할 거예요. 혼동되는 걸 곤란해서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 한 번 더 보고요. 본인이 혼동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4, 5회독은 표시한 것만 표시한 것만 회독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 여기 이제 혼동되는 거. 중요한 거 두 번 혼동되는 거 두 번. 3회독은 작업 작업.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이때 복습 순서표 복습이랑 이때 혼동되는 거 표시할 때 그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으면 안 돼요. 복습 순서표 복습은 그냥 강의 들은 것을 한 번 순서대로 쭉 다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이나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3회독은 이건 이건 더더욱 작업이에요. 이때 그냥 OX 헷갈리는 표시 OX 헷갈리는 표시 문제 전체가 모르겠네 표시 이것만 딱딱딱 해두고 빨리 빨리 해두고 이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공부하지 말고 4, 5회독 본인이 혼동되니까 더 많이 자세히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해설 다 찾아보고 이해될 때까지 다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작업만 합니다. 작업만 안 표시하는 작업만 공부는 여기서 공부는 여기서 이 주의사항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때 이제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선생님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구체화시켜 줄 건데 공부할 때 어떤 단계든지 간에 옳은 선지는 해설을 원칙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론 물론 필요한 경우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원칙 옳은 선지는 옳은 거예요. 기출문제 옳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면 옳은 거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겹게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것만 인식해도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옳은 거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선지는 일단 해설을 보지 말고요. 틀린 선지 틀리게 바꿔서 출제한 선지 이건 암기용 해설만 보는데요. 자 암기용 해설 이제 한번 교재 아무데나 펼쳐보세요.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이론 강의 때부터 다 보셨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암기용 해설이 있고 이게 객관식 행정학 출제 포인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 최적화된 선지예요. 이건 저만 쓰는 방식이죠. 제가 최초로 도입한 건데 객관식 시험공부에서 암기용 해설은 그냥 여러분들 이게 출제 포인트고 이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니까 제발 떠먹어 떠먹여 드릴 테니까 드세요. 이런 해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추소선 거져있고 그 다음에 옳게 고치면 무엇인지 바로바로 밑에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에만 암기용 해설이 있겠죠. 어디가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틀린 선지는 암기용 해설만 봅니다. 당연히 이해용 해설도 따로 있어요. 이해용 해설은 여러분들 상상하는 가장 기출 문제집에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해설 이해용 해설이 따로 있고요. 서술형으로 쭉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일단 기출 강의 복습에서는 이해용 해설은 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 2, 3, 4, 5, 5 방법 한 번 배워봤고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복습한 방법 배워봤는데 이거 하기도 벅차요. 이거 하기도 벅차.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금방 끝났는데요? 당일 복습은 원칙적으로 강의 4강 기준으로 200분 들었다.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강의 들은 시간보다 당일 복습을 더 오래 하면 이건 엉뚱한 거 보는 거 엉뚱한 거 불안한 마음에 엉뚱한 거 보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짧게 끝나는 게 좋은데 선생님 저는 1시간이면 끝났는데요? 4강 기준으로 1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벅차일 수 있어. 거의 200분 가까이 된다거나 아니면 처음엔 조금 넘을 수 있어. 조금 넘는 게 괜찮아요. 점점점점 다시 줄어들 거니까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차는 있는데 혹여 제가 강조하는 걸 다 하고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그때는 다른 거 봐도 저는 안 말려요. 선생님 저 기본서 찾아보고 싶어요.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용해서 읽어봐도 될까요? 알아서 해도 됩니다.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대비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온갖 공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뭐가 좋다든지 각종 공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출 강의를 들을 때는 복습은 제가 하라는 그대로만 하라는 그대로만 다 하고도 시간과 여력이 되는 분들은 더 해도 괜찮음. 주말에 누적 복습해도 되나요? 본인이 시간이 되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원칙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좀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OT 마지막에 직접 보여주고 우리 3강 초반에 한 번 또 직접 해볼 거예요. 튜토리얼이 필요하니까 자 일단 방금 봤던 2, 3, 4, 5회도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2회도 복습 순서표 복습인데 복습 순서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 강 적혀 있고 682번 문제 문제 번호가 쭉 적혀 있고요. 여기는 1, 2, 3번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1, 2, 3번 복습 순서표에 몇 강 문제 번호 순서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강의에서 봤던 선지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독은 베버의 2년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 복습 순서 보니까 1, 2, 3번만 복습하래. 그러면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본관적 지배제 확립이다. 틀렸고 2번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출된다. 맞았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맞았고 이걸 이제 쭉 한 번 읽어보면서 OX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의 기억을 한 번 더 리바이벌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습 순서표 복습은 그냥 정답부터 보고 해도 돼. 해도 돼. 이게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정답부터 보고 1번은 틀린 거래. 틀린 거래. 어디가 틀렸지? 그 다음에 암경에서 바로바로 보면서 틀린 선지는 암경에서 바로 밑에 있죠. 보면서 여기가 틀린 거래. 보면서 아 법적 합리적 지배구나. 아직 이 내용들이 안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통적 지배. 봉건적 신분에 의한 지배 땡. 카리스마적 지배 땡. 이런 것들이 있겠죠. 법적 합리적 지배가 맞구나. 다른 건 땡이구나. 그 다음에 2번은 옳은 선지니까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든 다 옳은 거구나. 직위의 권한과 인물은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 다 옳은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도 복습 순서표 복습은 여기에 있는 문제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선지만 바로바로 정답부터 보고 정답은 암기용에서 보면 나오죠. 정답을 본다는 것은 선지별로 O, X를 알고 보라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X인 선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바로 암기용에서 확인하고 O 선지는 옳은 값다 하고 넘어가고요. 더 이상 이제 특히 이제 옳은 선지에서 이해가 안 돼. 거기에 시간 쏟지 마시고 다른 복습도 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반복이 중요하고요.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삼회독자 자 삼회독자는 삼회독자는 여기는 이제 표시하면 안 돼요. 삼회독자는 깨끗한 상태에서 문제 질문 읽고 이번에는 정답 보면 안 돼. 삼회독자는 자기가 혼동되는 거 골라내는 거니까 정답 보면 안 돼요. 1번 읽고 O인가 X인가 혼동되는 거야. 그러면 표시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표시하면 됩니다. 2번 뭔 말이지 OX 판단이 안 돼. 표시를 남깁니다. 3번은 많이 본 것 같아. 문서화된 법 계속 나왔던 것 같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삼회독자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삼회독자는 이것까지 해야지. 4번 강의에서 안 다뤘다 하더라도 4번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헷갈리는데 표시를 남깁니다. 자 그래서 삼회독자는 전체 문제 전체 선지에서 본인이 혼동되는 것에 표시를 남긴다. 그리고 이때는 정답 안 보고 OX OX 안 본 상태에서 OX 판단이 잘 안 되면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되긴 됐는데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애매하면 그냥 표시하세요. 많이 표시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당연해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당연해지는 과정 중이니까 많이 체크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시를 남겨줍니다. 또 강의에서 안 다루는 것도 다 보겠고요. 참고로 올해 문제에서 이건 아주 쉬운 난이도 최하 문제인데 1번 바로 찍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4번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용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론 직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합격생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었는데 이 문제 거져준 문제인데 왜 이렇게 4번을 많이 찍었을까? 자기들도 궁금하대? 아무튼 쉬운 문제였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OX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표시를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 5회독은 역시 정답 알고 X, O, O인 거 알고 암경에서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정답 알고 4, 5회독 차는 1번 표시한 것만 관료제의 성립의 배경은 본건적 지배치기. X니까 암경에서 보면서 본건적이 틀렸구나. 법적 함정 지배가 맞구나. 2번 법적 함정 조직 구조 형태이다. 아 이게 이 말인가 보구나. O 3번 안 봐도 되겠죠? 4번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하더라. O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실제 올해 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이 4번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4번 옳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이형 해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형 해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4번은 오해하게끔 쓴 건 맞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상관이 임명하니까 틀린 거 아니냐. 실적주의에서는 상관이 임명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적주의 내용이 아니죠. 실적주의는 누가 임명한다 그게 아니라 임명을 포함한 임명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실적주의죠. 이건 계층제 내용이죠. 계층제. 계층제에서는 당연히 상관이 임명이든 임명이든 다 임명권을 가지죠. 계층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 문제에서는 좀 생략이 많이 되어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내용에서 보면 실적주의 내용 아니에요. 계층제의 내용이 딱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수험생은 빨리 합격하려면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아무리 봐도 실적주의예요. 이런 짓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시험공부는 자신의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옳다잖아. 자기 생각대로 출제 안 되고 시험 문제가 출제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제가 이 내용 해석을 다 해주니까 시험 문제가 옳다고는 옳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죠. 네 개 중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거 이런 문제는 사실 한 문제가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복습 순서표에서는 딱 2번만 적혀있을 거예요. 정답에 관련된 거 2번만 적혀있을 거니까 암기형 해설 보고 여기 2번인데 암기형 해설 보고 고객 정치 고객 정치는 비용 분산 편익 집중이구나 그래서 비용 다수에게 분산 편익 소수에게 집중 고객 정치구나 딱 핵심을 체크한 다음에 3회독차 3회독차는 문제 전체에서 1, 2, 3, 4번 중에 뭔지 헷갈린다 그러면 표시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 그리고 4, 5회독차에 이거 2번 봐야죠. 제가 헷갈렸던 거니까 이건 또 암기형 해설 보면 보면 되겠죠. 헷갈렸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의 스타일은 방금처럼 한 문제가 하나의 선지처럼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선생님 이게 정답인 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럼 정답이 아닌 선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다른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머지들을 물어봐 중요한 거겠죠. 근데 다른 기출문제 보면 나머지 선지들은 물어보는 게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아직 판단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안 하면 돼요. 일단 이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패턴은 예 정답에 정답에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중요하면 어차피 다른 문제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안 중요하면 그 이후로 절대 안 나와요. 어차피 다른 문제에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은 이 문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 부분 궁금한 점을 다 웬만큼은 해결은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직 직접 해보지 않은 상태 강의 복습 안 해본 상태니까 이것만으로도 조금 안 와 듣는 부분은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워낙 워낙 이제 효과가 높은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사용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처음엔 힘들어도 다 적응되거든요. 여러분들 금방 다 잘 따라해요. 근데 처음에 고민에 빠지면 안 돼. 일단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딪혀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당연히 이제 행정학 내용도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정복해보는 시간을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강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오티 빼고 1, 2, 3강이 진행이 되고 그만큼 문제수는 적겠죠. 복습은 적은 문제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강 3강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튜토리얼을 해줄 것이고 1강에는 온갖 것들 온갖 기출강의 기출문제지 활용 방법 설명해 줄 것이고 1, 2, 3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좀 쉬었다가 진짜 기출문제 집 기출문제 보면서 또 튜토리얼을 진행해서 1강을 나가보도록 합시다.